제가 자기도 온다고 많이 먹다 사람이 없어 이게 다야? 아 이렇게 잡고 떨어오네 아 이렇게 생겼구나 내 사람이 하나 보니 빨리 가 컨디요 아 메이 메이 컨디요 컨디요 뭐 뭐 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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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분위기 좋은데 틴니 마 마 요 오 무서웠어 복붙 오 네 계속 응 으 으 으 으 아 아 coming . 맛있어 하는 Survey somethin 아이 1 왜 이렇게 달라붙어? 아우 가려워 타마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달라붙어? 너무 가려워 타마이 수고하셨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메뉴 메미 미? 아한 메미 미? 모비? 아한 이따운드 어 저 좋은 노랜데 아한 아한 미 미 미 미 미 귀여워 이렇게 앉는 그 여자들 낭듬 낭듬 크롱 어 왜 느려 컴온 화장 메이크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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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끝났어? 메이크업 래우? 메이크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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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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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망망 어 팬 터빵 오이 프렌 에요 카오차이 알고 있었어요 내 예상이 맞았어 저기 저 친구가 여잔데 국제 결혼해서 태국 여러지역에 살고 계시네요 예상외로 예상을 했던건데 왜 예상은 왜입니까 표독스러운 김치녀들과의 그런거에 질린 남자들이 당연히 많죠 내가 그러니까 즐기는게 아니에요 즐기는 와중에서도 즐긴다고는 해야 되겠지 직장생활보단 나오니까 근데 계속 이게 일을 하는거에요 요걸로도 이제 셔츠가 딱 나오는거죠 예상외 태국 소도시 외곽지역 예상외 태국 소도시 외곽지역 차이 합성에도 있더라구요 태국을 접하고 태국에서 총 14년정도 살고 중간에 한국에서도 살다 다시 태국으로 지금은 한국에서 지립니다 14년정도 음 그러면 쏘이십가오니 지금 연배가 60대십니까 혹시 오지야 아 배불러 배부른게 아니라 다른데 가야되는데 이게 맛있네 아 배불러 되게 좋은데 6관여 4관 오 우리 큰삼촌 걸 뭐지? 팁을 많이 줄 거야 10호 5장 160관 나머지는 저한테 줘야지 글래머 몸매 태국 약성 어떻게 됐어요 글래머 몸매 이는 네오. 짐 주유를. 아. 어떻게 할까요? 포탈 너의 포스티파 그 와중에 쭘금쭘금 나의 손을 만지는 어? 스폰보이군이야 그리고 남은 건 제한테 줘야지 그 와중에 버텨 massive 왜 이렇게 그냥 너무 나의 인기가 너무 ela 아 사람은 이 시각ом 캡팡 힘들 지도한가요? Son에서 제가 본 이상이라서 잘 몰라요 전기에 cidade이신거 같아요 나머지는 제한테 줘야죠 글레멍기의 태국 영상 어떻게 되었어요? 글레멍기의 태국 영상 어떻게 됐어요? 글레멍기의 태국의 영상에서 글레멍기의 택시 아 dots 걸쑤라 아이쿠 걸쑤라 아이쿠 코코카 너한테 이제 이성의 감정을 느리기 시작합니다. 손보이군요.